주상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요호수하가 모든 백성에게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적의 너희의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세를 주었고 에세에게는 세일산으로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건드리고 너희의 주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주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애굽에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암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하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난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유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암모리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바나안족 속과 여부스족 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암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요절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사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사는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세계매 모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끌어내사 가난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백세가 되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애설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종삼고 앞지 않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으로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협업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 일곱 사람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출협업할 수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공급하심으로 가난한 땅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단 동쪽 땅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하방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열이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지 않냐는 포도원과 감나몬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우수와의 말을 통해 돌아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신 은혜 모든 필요를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 자기들보다 강한 드득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신 복음을 캠퍼스 양들에게 전하며 섬기고 세계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영입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과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가을 수행을 통해 11명의 솔트팀이 믿음의 인물 심포즘을 감당하며 믿음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주셨습니다 캠퍼스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목자님들의 전도와 믿음의 기도와 양지를 향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귀한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자님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제를 맞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우수와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며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우리 2절 3절 부릅시다 시작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어만산 깨를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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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호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오늘 워시턴 승리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프라 목자님에게 매주 권세있는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도록 또 우리 박엘리아 승리사님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워시턴과 볼티모의 양들 말씀으로 잘 돌보고 특별히 볼티모의 폴 삼부코 목자님을 잘 세우고 우리 폴 삼부코 목자님의 첫째 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개성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박 승리사님에게도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매주 다섯 팀의 일대를 꾸준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김노바 승리사님과 마리아 승리사님 가정이 뉴 와인스키 요에 섬기고 있는데 자라나는 요의 형제 자매들을 제자롭게 세워주시고 또 목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누가 주니어 또 조이 마리아 전공 공부를 승리하고 코이노니아 그룹의 리더로서 본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마리아 승리사님 어머님 치료와 건강 하락해 주시도록 또 가정보금화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요나 승리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한계에 도전해서 미국량을 얻자든지 일대일로 숨기고 보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사라 승리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아들 크리스토퍼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셉박 조셉핸박 승리사님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잘 동역하고 새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슈펜스버그 역사 위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이갈렙 승리사님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숨기고 폴리 승리사님이 여러 양들을 돕고 있는데 이들을 제자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가정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메리, 대니엘, 에스라 영감 있는 찬양팀을 잘 숨기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다니엘 승리사님, 데보라 승리사님이 후배 승리사님들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다니엘 승리사님의 이명치료와 또 아들 대니엘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저즈의 인베드로, 안나 승리사님 가정 재배 벽사를 잘 숨기고 또 다섯 딸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별 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다니엘 목자님, 전대 의대 교수 이명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요일 형제의 장애협과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한 목자님이 의대 역사 적절히 숨기고자 결단했는데 캠퍼스에 도전해서 의대 양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보는 이세들 지혜와 명칭과 체력을 주셔서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도불 하모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원 목자님도 많이 건강 안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회복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수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출혈금 역사를 이루시고 그동안 많은 태극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기억하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숨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자로 돌아오는데 감사자목을 찾고 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구호해주고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그읍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켜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하시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알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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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